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진짜 장난 아니게 너무너무 더운데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프리미가 준비한 영상은 또 영상 속에 있는 아이로 받아보실 수 있는 단품이에요. 단품이다 보니까 이제 영상 속에 있는 아이 똑같은 아이로 받아보셔서 좋은 반면에 구매를 못하셔서 속상해 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그런데 여름에는 좀 판매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품을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프리미가 준비한 오늘 단품 100종이 넘는 아이들 1번부터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에이어 이 친구 로제트 자체가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엽게 생기는데요. 정도 붙어있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는 전체의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에이어 3두 군수입니다. 이 친구 페리 퍼플 6천원이에요. 이 친구도 알라리 톡톡 터스커마냐 롭게 짱짱하게 굳혀진 홍포도고요. 이 친구는 제가 한몸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두몸일 수도 있어요. 이 친구 홍포도 6천원이에요. 핑크색이 나오는 예쁜 뽀얀 백봉감도 살짝 있고요. 이 친구는 댄싱 퀸이라는 애고요. 이 친구 5천원이에요. 이렇게 레드빛으로 피망이 드는 아이입니다. 전체 오렌지 빛에 레드빛으로 피망이 드는 예쁜. 유아이는 애플 립스 3두 군생이에요. 이 친구 4천원이에요. 이렇게 외두는 7.5번에서 넘쳐나는 외두는 2천원입니다. 유아이는 7.5번에서 크고 있는 자연 군생 인디안 핑크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1번으로 올릴게요. 1번은 5천원이고요. 동작포트에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있는 유아이는 4천원이에요. 이 친구는 2번으로 올릴게요. 샤프란 블루예요. 라인이 너무너무 예쁘죠.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샤프란 블루. 이 친구 4천원이에요. 프림에서 미니토끼라는 아이가 두 가지 스타일인데 이렇게 목대를 가진 유아이는 4천원이고요. 유아이는 미니토끼의 철화예요. 이 친구는 6천원이에요. 이 친구는 샤롤루즈입니다. 3두 군생이고요. 유아이는 샤롤루즈가 있고 그냥 샤롤루즈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그냥 샤롤루즈. 3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2천원이에요.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로제트 자체가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엽게 생긴 깜찍한 유아이는 인디고 미니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 4천원이에요. 백분감의 이 친구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조벨이에요. 이 친구 5천원이에요. 유아이는 굳혀지면 굳혀있어록 맑은 느낌으로 크는 유아이는 몽실이라는 아이고요. 2두 군생입니다. 2천원이에요.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든 로즈라 금입니다. 4두 자연 군생이고요. 이 친구 5천원이에요. 이 친구도 인기 폭발인 아이죠. 이 친구는 엘샤예요. 엘샤가 물이 드는 진짜 예쁜 거 아시죠? 이 친구는 실제 오븐에 있는 웨이두고요. 이 친구 2천원이에요. 유아이도 레드빛으로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친구 전체의 레드빛으로 물이 드는 진짜 예쁜 아이죠.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크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드라큘라 철아입니다. 종자포트에 있는 사이즈 거의 그래도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4천원이에요. 이 아이도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인데요. 이렇게 자구를 하나 달고 있는 신기루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 4천원이에요. 이 친구는 이렇게 옐로우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밥졸리 금이라는 아이고요. 종자포트에 있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 4천원이에요. 이 아이는 이렇게 라인이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핑크 라인이고요. 종자포트에 있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 3천원이에요. 큐빅 프로스티 금이에요. 종자포트에서 좀 넘쳐나는 사이즈. 한 8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 8천원이에요. 이 아이는 여기서 더 찐 레드빛으로 물이 드는 예쁜 아입니다. 이 아이는 플로리 디티 변이 금이에요. 이렇게 종자고를 하나 달고 있는 수형이고요. 이 친구 6천원이에요. 이 아이는 가운데가 찐 초코색이 예쁜 초코티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 5천원이에요. 앞에는 쌩얼 하나를 달고 있는 이 아이는 크림 노즈 천원입니다. 이 친구 5천원이에요. 이 친구 전체의 레드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에요. 그리고 라인은 더 진한 레드빛으로 물이 드는 3도 큰 색. 이 아이는 퍼플 레이디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 4천원이에요. 가운데가 젤리젤리하게 큰 아이에요. 지금은 가운데부터 이렇게 라인까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3도 큰 색 웨딩 젤리입니다. 이 친구 6천원이에요. 이 아이는 홈웨어예요. 이렇게 목대를 가진 수형이고요. 이 친구 4천원이에요. 이 친구는 가운데가 이렇게 보랏빛 파스텔톤으로 물이 들어있는 이 아이는 미리네이에요. 이 친구는 4도 자연 군색이고요. 이 친구 미리네 4천원이에요. 이 아이는 가운데 화이트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게 됩니다. 이 친구는 맥담 교배종이고요. 이 친구 5천원이에요.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2도 군색. 이 아이는 밀크 스믹이고요. 2도 군색입니다. 이 친구 4천원이에요. 핑크색이 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핑크 크리스탈이고요. 이 친구도 종독 붙어있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3천원이에요. 이 아이는 앙블리에요. 앙블리. 앙블리가 아니라 이 아이는 라비앙 노즈에요. 이 친구도 살짝 찐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애고요. 이 친구 이렇게 종독 붙어있는 사이즈 3천원이에요. 완전 돌탱이처럼 짱짱하게 굳혀진 이 아이는 레드 스피니고요. 3천원이에요. 오렌지 핏으로 물이 드는 애고요. 이 아이는 중품이에요. 거의 16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친구도 이렇게 뽀얀 100분의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죠.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이 아이는 크림티고요. 살짝 커팅 자국이 있어요. 이 친구는 중품 크림티 이 아이는 18,000원이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통통한지 보조개가 없어진 이 아이는 빌게이츠이고요. 2두 군세입니다. 4천원이에요. 가운데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너무너무 예쁘고 6두 자연 군세입니다. 이 아이는 스노우 반이고요. 3천원이에요. 이 아이는 로제트 셔츠가 이렇게 도톰하게 크면서 레드빛으로 피망해두면 예쁘 앙블리에요. 이 친구는 3천원이에요. 이 아이는 옥노라는 아이인데요. 옥노도 홍이처럼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요. 이 아이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자국을 빠글빠글 달고 있는 수형이에요. 이 친구 6천원이에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요. 지금 이렇게 크림톤으로 물이 들어있는 10cm 정도 되는 미미 로즈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 5천원이에요.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이죠. 이 아이는 아우렌시스고요. 사이즈는 14cm인 원형 포트에서 크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한 12cm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아우렌시스 6천원이에요. 이 아이는 앳뜨 리얼인데요. 12cm 한번 해서 크고 있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는 1번으로 올리고요. 이 아이는 조금 더 이렇게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어있는 육두 자연군생이에요. 이 친구는 2번으로 올릴게요. 이 아이들은 5천원이에요. 이 친구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손톱은 찐 자아짓빛이고요. 이 아이는 줄리엣입니다. 이 아이는 4천원이에요.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요. 이 아이는 오란시라는 아이고요. 종접 부터 있는 사이즈는 이 친구 3천원이에요. 이 아이도 종접 부터 있는 사이즈인데 전체 이렇게 색감 너무너무 찐 레드 빛으로 물이 드는 이 아이는 뮤직팜이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 5천원이에요. 종접 부터에서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게 크고 있는 이 아이는 아방가르드예요. 이 아이는 4천원이에요. 5천원이에요. 라인이 레드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요. 사이즈는 거의 9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아이는 아르케인도 많이 닮았죠. 아르케인보다는 입장이 좀 더 넓고요. 이 아이는 그린 나이트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 5천원이에요. 세레나데예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취소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그리고 가운데가 찐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세레나데 이 친구 4천원이에요. 초코 라인으로 크고 있는 이 아이는 모카 핑크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 6천원이에요. 이 아이는 신품종이에요. 이 아이는 마론 힐이에요. 마론 힐도 약간 핑크 화적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죠. 이 친구는 삼두근색이고요. 4천원이에요. 연지곤지예요. 이렇게 자고를 따글따글 달고 있는 수영입니다. 이 친구 4천원이에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죠. 이 친구는 안젤리나고요. 7.5 브랜드 사이즈. 유아이 3천원이에요. 완전 반듯한 얼굴로 크고 있는 수영이에요. 유아이는 가운데가 좀 더 찐 자조빛으로 물이 드는 아인데요. 로즈 메리라는 아이고요. 5천원이에요. 스파이시예요. 스파이시. 10cm 워낙포트에 있는 사이즈고요. 오렌지 비쥬로 물이 드는 아이죠. 이 친구 5천원이에요. 오랜만에 또 펄본베르크금 한번 올려볼게요. 실제 5번에 있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는 1번이고요. 유아이는 2번이에요. 유아이는 3번입니다. 유아이들은 6천원이에요. 언뜻 보면 살루도 많이 닮았죠. 이 친구는 해돋이라는 아이고요. 해돋이 약간 환엽처럼 생겼어요. 이 친구는 해돋이 환엽입니다. 이 친구 6천원이에요. 유아이는 6도 자연 군색이고요. 이 친구도 전체 젤리 젤리하게 큰 하나예요. 유아이는 비엘라 젤리 1번이고요. 유아이는 4도 자연 군색 2번을 올릴게요. 이 친구는 비엘라 젤리 8천원이에요. 유아이는 크라우슐라 엘레강스 금 종자에서 나온 아인데요. 이 친구 이렇게 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친구 금이 진짜 단가가 높았던 아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자주 빛으로 무리져서 너무 예쁘죠. 색감 너무너무 예쁜 프라우슐라 엘레강스입니다. 유아이는 5천원이에요. 14cm 원형 포트에서 완전 얼큰이로 크고 있는 유아이는 블랙 코코예요. 가운데 초코색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로제트랑 색감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찰떡궁합. 유아이는 블랙 코코 8천원이에요. 유아이는 벨타나예요. 이 친구도 약간 파스텔톤으로 무리지는 아이죠. 유아이는 4천원이에요. 10cm 원형 포트입니다. 완전 동글동글 너무너무 귀여운 유아이는 아이시 그린이고요. 2천원이에요. 그리고 유아이는 12cm 원형 포트에서 크고 있는 자구를 또 2개 달고 있는 3개네요. 자구를 3개 달고 있는 아이시 그린이 유아이는 6천원이에요.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유아이는 블루에프 금이에요. 이렇게 뺑돌이로 자구를 달고 있는 시형이고요. 완전 굳혀진 블루에프 금입니다. 유아이 6천원이에요. 퍼플 샴페인이에요. 이 친구 2천원이에요. 프리미에서 인기가 많았던 유아이는 웨딩 핑크 로우즈입니다. 그런데 유아이는 5두 자연 군색이에요. 이 친구 6천원이에요. 유아이도 핑크색으로 무리지는 레이저 종답붙인 사이즈 트랩이에요. 이 친구 2천원이에요. 지금까지 핑크 여우를 2두 군색만 올렸는데요. 유아이는 4두 군색입니다. 이 친구 핑크 여우 5천원이에요. 이렇게 레드핏으로 피망이 들어있는 아이스 에이지입니다. 유아이 3천원이에요. 유아이는 레드탄 2두 군색이고요. 3천원입니다. 레드빛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 로제트는 홍등 느낌이 있는 유아이는 제풀 속의 로우즈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목대를 갖고 있는 시형이에요. 이 친구 6천원이에요. 이 친구도 로제트가 살짝 베리 느낌이 있는 아이죠. 3두 군색이고요. 살짝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올라오고 있는 이 친구 거의 살짝 엉덩해서 넘쳐나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 5천원이에요. 유아이 4천원을 판매할게요. 유아이 핑크 핑크하게 너무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핑크 스파 3두 합식이고요. 유아이는 3천원이에요. 유아이는 진짜 라인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요. 이 친구는 체리 블루 썸이라는 아이요. 이 친구는 웨드입니다. 유아이 4천원이에요. 유아이도 테슬라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보드게가 들어가는 유아이는 사과꽃이고요. 유아이도 군색이에요. 로제트가 이렇게 통통하게 크고 있는 유아이 2천원이에요. 유아이 이렇게 몽울이 가져서 너무너무 귀엽고 앙증맞게 크고 있는 문 라이트라는 아인데요. 유아이도 군색입니다. 유아이 5천원이에요. 유아이도 핑크색으로 무리 드는 아이죠. 유아이도 핑크색으로 무리 드는 아이죠. 유아이도 로제트가 토톰하게 크면 귀엽고 앙증맞게 크는 탑핑크라는 아이고요. 유아이도 칠저 오브랜드 사이즈 5천원이에요. 유아이도 약간 크림 톤으로 무리 드는 아인데요. 유아이는 로즈 마몽드 라는 아이요. 오두 군색이에요. 유아이 5천원이에요. 자연 군색이고요. 유아이 자주 표주로 무리 드는 기미 플로라예요. 이렇게 목배를 갖고 있는 수형이고요. 유아이도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미니 고사옹 교배종이에요. 삼두 군색이고요. 유아이 4천원이에요. 뽀얀 배분의 퍼플색이 예쁜 프리미에서 이번에 인기 퍽받았던 아인데요. 수형이 조금 못 나서 이 친구 유아이 2두 군색을 6천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유아이 4천원에 판매할게요. 이 친구도 이렇게 라인이 예쁜 로즈 타입니다. 유아이 4천원이에요. 가운데 자주빛으로 피망이 들며 예쁜 미셀 로사 이 친구 2천원입니다. 가운데가 각이 지면서 젤리젤리하게 크면 진짜 예쁜 유아이는 루비 젤리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 5천원이에요. 애오님 중에 진짜 핑크 핑크한 게 너무나 예쁜 아이죠. 핑크 마녀 이 친구 2천원입니다. 오늘만 2천원에 판매할게요. 밀리시나 변이 금이에요. 이렇게 삼두 군색이고요. 이 친구 4천원이에요. 실제 오브레니 사이즈 유아이는 하이 젤리 백담이라는 이름을 갖고 크고 있는 가운데가 젤리젤리하게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인데요. 아직은 이렇게 화이트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아이고요. 지금은 화이트색으로 힐링하시고 나중에는 또 핑크 핑크한 색으로 또 두 가지 색감으로 힐링하실 수 있는 백담 하이 젤리 요아이 7.5브레니 사이즈 12,000원에 판매했었는데요. 이 친구 10,000원에 판매할게요. 요아이도 고민 대기 중에 하나죠. 이렇게 목대를 가진 요아이는 수빈이에요. 수빈 이 친구 1,000원이에요. 쪼꼬미입니다. 앞에서 샤프란 블루 하나를 올렸었는데요. 이 친구는 또 번호를 알려주세요. 이 친구는 샤프란 블루 7.5브레니 사이즈고요.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이 친구는 이름처럼 가운데가 진짜 레드피트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리클 로즈라는 아이고요. 7.5브레니 사이즈 요아이 4,000원이에요. 너무너무 예쁘게 된 온슬로입니다. 7.5브레니 사이즈고요. 이 친구는 이두가 8,000원이고요. 이렇게 외두가 6,000원입니다. 오븐에서 끌고 있는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이 친구는 4두 군색 2,000원이에요. 이 친구도 군민다이기 중에 하나인데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인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차글 따글 따글 달고 있는 런발디 금이라는 아이요. 자연 군생이고요. 이 친구 3,000원이에요. 이 친구는 1번이고요. 이 아이는 2번으로 올릴게요. 이 친구는 해피데이인데요. 해피데이도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젤젤하게 크면 진짜 예쁜 아이저 제가 한번 올렸었는데요. 이 아이는 2두 군색 2,000원인 사이즈고요. 이 친구 2,000원이에요. 티볼리도 진짜 찐 자즈빛으로 부리더만 진짜 예쁜 아이요. 이 친구는 3두 자연 군색이고요. 이 친구 4,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수영이 너무 예쁜데요. 이 아이는 가운데는 아니 앞에는 생얼이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철화를 엮여서 크고 있는 수영이고요. 이렇게 목대를 갖고 있는 이 아이는 미인경 철화예요. 이 친구 8,000원이에요. 10cm 원형포트에서 크고 있는 이 아이는 아그네스 로즈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4,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10cm 원형포트에서 크고 있는 이 아이는 세몸 합식이에요. 이 친구는 로사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 4,000원이에요. 핑크색으로 부리드며 예쁜 이 아이는 러우 금이에요. 3,000원인가. 까만까만하게 물이 늘면 진짜 예쁜 아이죠. 이 친구는 전체 색깔 진짜 로제트도 짤딱 맞게 크고 까만까만하게 크면 예쁜 인기 폭발인 배반의 장미예요. 이 친구 7,000원에 있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배반의 장미 12,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친구도 설방처럼 몽글몽글하게 크면 귀여운 이 아이는 핑크 블랑이라는 아이는 약간 코스모스도 살짝 닮았는데요. 이 친구는 핑크 블랑 3,000원이에요. 핑크 보라 빛으로 물이 드는 이 아이는 오마이걸이에요. 오마이걸 10cm 원형 코트에서 크고 있는 자연 군생이고요. 이 친구 5,000원이에요. 네, 이 또 앞전 영상에서 취소를 해주셔서 이 친구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이 친구는 핑크 볼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따글따글 동글동글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친구 핑크 볼 4,000원이에요. 이 친구 14cm 원형 코트에서 크고 있는 중품이고요. 이 아이는 꿀벅지를 갖고 있는 나나 후쿠미인이에요. 자연 군생이고요. 이 친구 중품이에요. 8,000원이에요. 귀여운 종터프트에 있는 사이즈를 올렸었는데요. 이 아이는 거의 14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중품입니다. 밀크 피치라는 아이고요. 오렌지 피트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8,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진짜 너무너무 예쁜 아이예요. 이 친구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전체 색감 보랏빛의 가운데가 또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퍼플 로즈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 삼두 자연 군생입니다.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샤인비라는 아이예요. 샤인비 금이에요. 이 친구 거의 두수가 거의 20초가 넘을 것 같은데요. 진짜 5,000원에 있는 사이즈인데요. 이 아이는 샤인비 금 12,000원이에요. 또 솔방울처럼 땡글땡글 몰이 가지면 진짜 예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핑크여울 중품이에요. 이 친구 핑크여울 10,000원이에요. 이 친구도 라인이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러빙뉴라는 아이예요. 10cm 원형 포켓 사이즈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예요. 이 아이는 발라드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발라드라는 아이예요. 10cm 원형 포켓에 있는 웨이드입니다.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얘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춘랭금이에요. 목대를 가진 수형이고요. 이렇게 자구도 달고 있는 춘랭금 거의 15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8,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핑크 핑크한 게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제규어 금이란 아이예요. 7.5 브랜드 사이즈 5,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아카 올리스 자연 군생이고요. 7.5 브랜드 사이즈 이 친구 2,000원이에요. 르델프예요. 이 친구는 종접 붙이는 사이즈고요.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이 아이는 2,000원이에요. 레드탑도 진짜 약간 찐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레드빛이라기보다는 약간 찐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레드타 자연 군생이고요. 이 친구도 한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5,000원이에요. 크림 살구 핏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요요라는 아이예요. 젤차 오븐에 있는 사이즈가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좀 전에 이 친구 중풍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아이는 핑크 여울 소품이에요. 젤차 오븐에 있는 사이즈 이 친구 4,000원이에요.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이 아이는 뽀얀 백분감에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레드부은이에요. 이 친구 4,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애플 캔디고요. 이 친구도 10cm 원홍풍템 사이즈 이 아이는 4,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한 11cm 정도 되는 러브 하와이라는 아이예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시에라예요. 시에라 이 친구도 미니마 느낌이 나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7도 자연 군생이네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시에라 6,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벤바디스예요. 10cm 원홍풍템에서 크고 있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자구를 따글따글 달고 있는 시행이에요. 거의 7도 자연 군생이네요. 이 아이는 4,000원이에요. 앞에서도 웨딩젤리 3도 군생을 올렸는데요. 이 아이는 10cm 원홍풍템에 있는 사이즈고요. 가운데가 젤리젤리하게 크는 웨딩젤리 이 친구 4,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10cm 원홍풍템에서 크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이 친구는 4도 자연 군생입니다. 이 친구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바이솔인데요. 이 아이는 여무신이란 바이솔이고요. 3,000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자구를 완전 따글글 달고 있어서 너무너무 예쁘고 거의 16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중품입니다. 이 아이는 펄빈이고요. 12,000원이에요. 오렌지 레드패트로 브리드는 칼리스토 이두 군생이에요. 4,000원이에요. 앞에서도 샤를로드를 하나 올렸는데요. 이 아이는 이두 군생 3,000원이에요. 7,500원인 사이즈에요. 이 아이는 핑크 드래곤이에요. 15cm 원홍풍템 크고 있는 자구도 거의 5개. 7도 자연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2억천원이에요. 이 아이는 블루이프 금종자에서 나온 아이인데요. 자연 군생이에요.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는 수형이고요. 사이즈 15cm 정도 되는 중품입니다. 이 친구 블루이프 8,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너무 귀엽게 생겼죠. 핑크색으로 브리드는 메테오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 3,000원이에요. 제품 하나 올려볼게요. 이 아이는 물이 안 들어도 이렇게 로제트만 봐도 너무너무 귀엽게 생겨서 힐링이 되는 이 아이는 아렌시아라는 아이고요. 20cm 냄비본에서 크고 있는 사이즈에요. 이 친구 25,000원이에요. 사우시엘 라이언 금이에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8,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주아나라는 아인데요. 신품종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보랏빛으로 보이는데요. 이 아이가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요. 완전 찐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렇게 자구도 잘 다는 아이요. 제가 이런 수형도 한번 올렸었고요. 이렇게 따글따글한 수형도 한번 올렸었는데요. 이 친구 주아나 6,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오렌지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아이는 핀힐이라는 아이고요. 핀힐. 이 친구 5도 자연군수입니다. 이 아이는 8,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뉴네이 진주입니다. 이 아이는 두모음 합식이고요.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렇게 연두연두에 이렇게 장비꽃 모양으로 크는 아이에요. 이 아이는 릴리 패드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합식이에요. 이 친구 6,000원이에요. 오늘은 가운데가 화이트 색감도 너무너무 예쁜 이 친구 하이 젤리와 함께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푸르미 또 다음 영상 더 예쁜 아이와 함께 또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